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회사가 아니고 어디냐고요? 여기는 저희가 청평이에요. 청평. 그래서 저 보호망 일단은 오늘 워크숍에 놀러왔어요. 우리 팀원들하고. 저 보호망 여태까지 한 3, 4년 동안 유튜브를 찍으면서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여기 팀장님들 보세요. 지금 고개 굽고 있는데요. 일단 청평. 펜션에 놀러와서 오늘 힐링하고. 약간 근데 초가을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춥긴 합니다. 왜냐하면 11월달인데 지금 5시 30분 내는데요. 초저녁이긴 한데 그래도 서울에 있다가 외곽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춥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날씨가 추워도 우리 팀장님들과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우리 보호망팀 조만간 또 2만 명이 구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2만 명 되기 전에 팀워크샷 한번 놀러왔는데요. 일단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저 보호망팀 사랑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이해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왔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우리 이동호 팀장이에요. 저 남자라고. 마스크 벗으면 정말 핸섬한데 아쉽네요. 고기 좀 맛있게 구워주세요. 그래서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그래서 고기 드시고 싶으시죠? 네. 그럼 나중에 저희 보호망팀 워크샵에 나중에 따라오세요. 따라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구워가지고 해드릴게요. 자 이번엔 또 우리 이훈호 팀장이에요. 아 왜요? 어떻게 보면 저희 터줏대가 이미죠. 저희 보호망팀에 제일 좀 고령자식이 하는데 나이를 떠나서 정말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훈호 팀장이 상담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상담이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네. 일단은 뒤에 산에도 정말 지금 노을이잖아요. 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고 저 보호망팀 일단은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부에 한번 볼까요? 네. 내부에 따라오세요. 네. 네. 아니 여기 준비가 좀 안되네요. 고기가 좀 준비가 돼야 고기가 좀 준비가 돼야 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 여기 이렇게 실내 바깥에는 좀 추워서 우리 남자 팀장님들이 고기고 있고 또 여기 밑에는 저 우리 오즈 팀장이에요. 와 좀 외모로 담당하고 있죠. 미모에 또. 잘했죠? 네. 그리고 옆에 또 우리 안주현 팀장. 예. 안주현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또 우리 네. 두 분이 피도 비슷하고 이렇게 지금 예. 살림살이를 지금 살림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청평에 정말 오랜만에 놀러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워크샵 자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빡세게 일하고 또 쉴 때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좀 힐링하고 또 이렇게 저희끼리 근데 어떻게 해요. 고기를 또 이렇게 저희끼리만 먹어서 또 저녁 식사인데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 보기 맛있게 드시고 또 나중에 어 우리 보호방지 한번 자주 놀러오세요. 그래서 보호방지 놀러오시면 저희도 이렇게 푸짐한 거 많이 대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이 내부 내부 보면요. 일단은 뭐 오늘은 어떻게 더 여기 누구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없네. 네. 아 예. 예. 그래서 펜션 또 이렇게 청평에 왔는데 저는 청평역이 오늘 뭐 여기 제가 뭐 속이 지어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 팀 놀러 왔는데 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뒤에 여기 보면은 방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숙소처럼 예. 숙소처럼 여기서 좀 이렇게 어 같이 주무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분 좋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위에 뭐가 있으려나? 예. 네. 어우 여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약간 좀 네. 어 약간 좀 엎드리긴 하지만 네. 좀 오시고 우리 카메라맨님 네. 우리 김성호 찐나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푹 이렇게 예. 어우 붓히고 예. 여기서 이렇게 자도 되겠네요. 여기 자도 되겠네요. 여기 자도 되겠네요. 여기 자도 되겠네요. 아우 아니면 여기서 워크샵에서 고수천이 있네요. 밤에 고수성. 그래서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12월달 12월달 이제 바쁜 달 일단 금요일날 저희 놀러 왔고요. 많은 분들 정말 저 보호망 사랑해주셔서 사랑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저 보호망 또 다음주 월요일날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항상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좀 많이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저희 보호망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모습 그리고 발전하는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해